조심해 천천히 엄마가 놀아주지 않고 이것만 찍고 있는 것 봐 놀리시는 것만 하고 있어 나는 태연이한테 나중에 추억을 남겨주는 거야 왜 그래 엄마는 왜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지? 태연 입장 얘는 내가 우린 내려가는 걸 좋아한다 태연 엄마를 구해줘 태연아 가서 엄마 구해줘 싫대 태연아 구해줘 태연아 구해줘 태연아 태연이 온다 너 태연이 온다 태연이 구하러 온다 그냥 가는 거야? 엄마가 아니래 어이구 잘한다 태연아 너 태연 배를 몰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배잖아 빵 어이구 그렇지 야 저거 업그레이드 했는데 내가 알려줬지 기억하고 하는 거 아니야 대단하다 맨날 손잡고 올라가다가 알려주는 게 대단한 거구나 뭐 잡고 가 끝에 그래 무섭세 뭘 무서워 아까도 내려왔는데 방금 다리 저기 저기 넘어진 거 했잖아 아아 앞에 잘 보고 딱 뛰어난 줄 알고 우리 노태연 깔끔쟁이라 바닥 집는 거 싫어하더라고 바닥 안 집어 그래가지고 귀엽네 조심하고 잘하고 오야 그렇지 오구 잘한다 오이구 가자 엄마랑 가자 손주아 아빠 손주 잡아 가자 아까 넘어질 뻔해서 무섭대 귀여운 녀석 아이고 귀엽다 걷는거 봐라 다시 출발 아 싫대 엄마가 막고 있대 엄마 빨리 내려오래 노태형 메롱이다 노태형 메롱이다 아빠랑 타이타닉 좀 찍어줘 타이타닉 오우야 태현아 거기 잡고 오우 장조기 오우